더 깊은 어둠이 아크라시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를 넘는 힘을 일깨워야 합니다 균형을 조율한 조화의 아이야 냉철한 이성으로 자연과 법칙을 이해하는 자여 지금 내게 우리가 남겨둔 의지의 일부가 닿았더다 아 아 아 쥬오쿠오 아 으르렁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리 아아아아앙 으으이 으 마음 으 으 으 consuming 으으 으윽 으으윽 으 자! 하하! 아! 으음! 자! 아! 슬픔! 라! 피하! 피하! 헥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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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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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! 도! 루! 하아! 총 4점 이이악! 으! 아아 Chronicles 수ari 오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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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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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흞! 으아! 아! 으야! 으아! 야! 으 으 이게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악 히히힛 히힛! 제이어스 Georgetown! FUH. FUH. 으흐흐! 으흐흐 으흐흐 하이! 으흐흐 으흐 야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